. 이시와이에스 이동국 수지박신혜채 태준전현무환혜진 연예계는 핑크빛. . 봄바람이 불자 연예계는 핑크빛으로 물들었다. . 최근 2주 사이의 연예계는 열애설이 위몰아쳤다. . 무련의 커플이 탄생했다. . 이동국과 수지박신혜와 최태준전현무와 한혜진 신소율과 김직철 등이 그 주인공이다. . 시작은 전현무와 한혜진 커플이었다. .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현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연인 관계임을 드러냈다. . 특히 전현무는 지난 2일 방송된 mbc나 혼자 산다에서 크리스마스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대정을 표현했고 전지적 참견 시점 제작 발표회에서도 한혜진에게 하트를 보내는 등 사랑 군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. . 전현무와 한혜진 커플의 핑크빈 모두가 대중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박신혜와 최태준이 열혜를 인정했다. . 지난 7일 두 사람은 친구 사이였다가 지난해 말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. . 이 커플은 한 사람 상연아 커플로 더욱 과제를 모았다. . 이틀 뒤인 9일은 이동욱과 수지 커플이 탄생했다. . 두 사람은 13살 차이를 극복하고 선후배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다. . 양측은 두 사람이 고감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라며 너무 조기라 언급하기 어렵다라며 열애서를 인정했다. . 이외에도 2018년은 스테들의 핑크빛 소식이 이어졌다. . 새해 첫날 배우 이준과 정소민 커플의 열애 소식이 전해졌다. . 이어 앤블랙 출신 지호와 배우 최예슬, 배우 이정진과 나인 유지스 출신 이웰린과 장현수능, 배우 신소율과 뮤지컬 배우 김직철이 사랑을 기워나가고 있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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